최근 청주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이 고의로 아이를 해야려 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친권 박탈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슬리퍼 차림의 한 여성이 담요를 들고 걸어갑니다. 불과 2시간 전 출산한 퇴출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식당 쓰레기통에 버린 산모의 범행 직후 모습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여성은 아이를 버리기 직전 흉기로 아이의 몸 여러 군데 상처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이후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트를 들러 음료를 사거나 PC방을 오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입건 당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기를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영화 살해 미수죄를 적용했지만 조사 결과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의 자격도 없다며 친권을 상실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출산 직전까지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한 신생아는 두 차례의 수술과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친척의 도움으로 지난 10일 출생신고를 했고 병원 치료를 마친 뒤엔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로 옮겨져 생활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